안녕하세요 저희는 제 파트를 맡은 덕힌즈 연하 지니 파트를 맡은 덕힌즈 미나 니타 파트를 맡은 덕힌즈 수민 민지 파트를 맡은 덕힌즈 진서 레아 파트를 맡은 코코 연재 수단 파트를 맡은 코코 지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왜 이 자리 뭐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시크릿 넘버 팬분들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 시크릿 넘버의 앨범을 선물해주셔서 언박싱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궁금하시지 않나요? 네 네 네 네 그럼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렛츠고 완전 커요 완전 엄청 크다 와우 대박 하나씩 이거 엄청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이거 너무 엄청 많아 엄청 해주셨어요 우와 엄청 사이즈 레드에요 레드 완전 커요 거의 교과수 와우 대박 진짜 커요 대박 이거를 진짜 레드 너무 예쁘지 않나 와우 와우 너무 예쁘지 않나 와우 짠짠 열어볼까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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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어 멀죠 이거 포커를 먼저 끈 해볼까요? 네 네 아무나 멀지 말고 먼저 봐 아 먼저 아우 털 뒷부분도 좀 궁금하시죠 자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네 저는 제 파트인 주님이 나왔고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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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나왔습니다 와우 우와 보석 보석 저는 제 파트인 지니 님이랑 그 다음에 레아 님이 나왔습니다 우와 진짜 예쁘지 여기 귀걸이 봐 귀걸이 우와 팔단발 정석 저는 제 파트인 디타 님이랑 레아 님이 나왔습니다 우와 나도 제 파트인 민지 님이랑 지니 님이 나왔습니다 우와 왜 자기 파트에 나와? 저는 디타 님과 주 님이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시죠? 너무 예쁘시죠? 저는 민지 님과 주 님이 나왔습니다 우와 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시죠? 너무 예쁘시죠? 여기는 아프다 아프다 고이 모셔놓겠습니다 이게 누가 꽃인지 구별이 안 돼가지고 너무 비친다 어? 호스트 호스트가 있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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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세 개의 채점이에요 응? 저 여러 점 우와 뭐지? 행군입니다 행군 자, 하나 자,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짠 우와 오, 진짜 왠저까지 툭 걸려 우와 우와 이거는 비친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비친하시니까 완전히 비친합니다 진짜 짠짠 짠짠 너무 예쁘십니다 그럼 또 다른 거 있을까요? 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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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요? 네 편지 직접 써주신 우와 우와 몇 명 읽어볼까요? 네 읽어볼 사람 다야 오 응 저는 지니님께서 써주신 건데요 나의 소중한 락키에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오래오래 함께해요 오 영어 영어도 있어요 청소 마이 스페셜 락키스 땡큐 포 얼웨이 글지가 뭐라고 읽는 거지? 네 너무 대박 짠짠 또 읽어보실 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나의 락키 오래 기다렸죠 기다려줘서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모두 꽃길만 보자고 사랑해 락시방님께서 짠짠 나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는지 이 이거 콜라로이드 우와 우와 오 저 레아님 우와 레아님 진짜 와 너무 예쁘시죠 비탄님 우와 다 우와 진짜 예쁘다 왜 무슨 뜻이 예쁘세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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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렬 강렬한 레드와 블랙 블랙과 레드 블랙과 레드 블랙과 레드 진짜 어떻게 얘기해서 하는 걸 그리지? 너무 예쁘신 것 같아 와 레드 CD 우와 우와 여기 우와 아 예뻐요 진짜 우와 너무 예뻐요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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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레드가 제일 좋아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쁜 CD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예쁜 CD는 처음 봅니다 선생 간직할 것 같아 진짜 제이구 선생님에게도 물려주겠습니다 우와 보자 보자 이거 제 파트인 지니님께서 이렇게 와 너무 예쁘시죠 제 파트는 제 파트인 지니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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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우와 귀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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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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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저는 제 파트인 민지님인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짱이세요 진짜 이렇게 예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제 파트인 레아님입니다 칼 단발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진짜 짱 잘 어울리세요 우와 와 저도 제 파트인 지니님이신데 풀백이신지 와 와 레전드 레전드 원탑 원탑 짱 제 파트인 수다님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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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다 우와 한번 둘러볼까요 네 어 여기 가사도 있어요 가사도 가사 눈치타 저희가 촬영했죠 눈치타 네 와 보석 다켓 얼굴이 보석이다 진짜 수록버기 우와 콜라 가사져있습니다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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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도 있어요? 네 우와 정성이 진짜 앨범 너무 예쁘죠 짱 프리티 프리티 그림자가 예쁘면 다 비인인 거 아시죠? 네 그림자가 예쁘면 다 비인이십니다 눈에 보석이 박혀있어요 어 근데 보석이 안 보일 정도로 맞아요 얼굴 자체 레안님이 그냥 보석 레안님이 보석 레안님이 보석 오 여깄다 집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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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봐야겠어요 맞아요 일을 한번 감상 눈 정파 밥 먹고 보고 입고 보고 자기 자리 보고 계속 계속 보기 좋아요 좋아요 힘든 때마다 보기 힐링되네요 힐링 우와 진짜 우와 분위기 대박 눈까지 완벽 우와 콧대 콧대 우와 오 너무 예쁘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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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 보셨죠? 네 네 자 그러면 소감을 말해봅시다 말해보실 분 자야 네 아 진짜 저 소감 이게 진짜 다 보석이 없대 이렇게 막 박혀있고 막 완전 화려한데 진짜 얼굴밖에 안 보이고요 원래 얼굴이 이쁘면 다 머리부터 다 어울리신다 하시는데 진짜 뭐든지 다 어울리시고요 너무 예쁘시고요 진심으로 어떻게 사람 얼굴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싶습니다 오우 자 그러면 또 말해볼 사람 자요 네 연아 어 이렇게 큰 앨범을 요번이 처음인데 맞아요 진짜 예쁜 앨범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꽃보다 더 이렇게 꽃보다 시끄럽고 여기서 잠깐 저희가 왜 이렇게 예쁘고 화려하게 입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온라입니다 저희가 공식사 수록곡에 온라 커버 촬영을 지금 하고 왔는데요 이윤 온라 촬영 커버 한 개 올라올 테니 많은 기대해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크릿 넘버 버티니언스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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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 계속했네요 안녕 꽃사세요 콜라로이드, 편지, 포스터, 포카, 바다 정정정석 꽃사세요 감독님 감독님 진짜로 지금 계속해 언니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촬영 저희는 올라 노래 중에 제일 좋은 부분 한소들 여기다 여기 여기 네 좋아요 올라 조금 네 편집될 것 같아 여기 빨간색 빨간색 여기 찾았다 오 누구부터 대표로 한 명 불쌍 저희 저희 골라볼까요? 공화책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지윤이 부터 봤어요? 네 저는 여기 지니 파트 여기 여기 I want you to love me 내 사랑을 채워 너의 모습이 자꾸 바빠져 라는 파트가 되게 너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널 생각할 때 널 생각할 때 널 생각할 때 언제부턴가 내 전부예요 하는 파트가 되게 너무 사랑 깊은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후렴 나 때문에 난 타올라 뜨겁게 불타올라 이 부분 너무 좋습니다 저는 기타 파트 제 파트인 watching my eyes 나 내가 하려 했는데 watching my eyes watching my eyes watching my eyes 눈을 보고 내게 말해줘 feeling my voice feeling my voice 너는 망설이지 말아줘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요 맞죠? 인정이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음 이제 더 이상 어 아무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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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말 하지마 아무 말 하지마 저희보고 말하는 건가요? 사실 안 하시는 건가요? 아무 말 하지마 아무 말 하지마 don't work away 오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want you boy you my mind baby you like like all day long 널 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디까지 내 마음 온앤온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게 오오 저는 수단 파트인데요 그 언제부터 나는 전부예요 여기가 좋아요 구해줘요 이미 빠졌어요 이미 아무 말 하지마 don't work for it 어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want you boy 이렇게 이렇게 말했지만은 다 다 좋아요 한수도를 꼽기 힘들 정도로 맞아요 우선 부분이 너무 아름다워요 맞아요 네 강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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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끝났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춤 한번 춰까? 우리 잘까? 이대로 우리 이렇게 하고 춤 춰 난 거야 시작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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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33% 몰라 안 다 Nice 근데 주의 넌 미인 사랑에 채워 나를 봐볼 수 있는 게 잘 빠져 나 망했는데?